후아 Don't recall 드디어 두번째 곡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난 너를 몰라 너 역시도 남자는 여자부를 붙잡으려 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이렇게 멀리하는 형들 더 내게서 멀어지지마 I gave you all my love love All of my love love 절대 못해 저희가 준비 많이 했는데 팬분들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해요 마지막 오늘은 두 번째 뮤직비디오 촬영 영상입니다 ivot 저 이상 아무런 의미 없어 그만해 I don't recall 피부로 마장커독의 촉감 싸늘한 그 책감 그간의 무책임을 탓함에 잇따른 죄책감 마치 데칼 고만이 돼 빠지 내 재가 희석시켜 왔던지 난 잘못들의 대가 웃겨버린 실타래 매듭짓긴 어탈해 빛바른 추억 속에 살아가 그리고 우리 에이스 안녕하세요 마트님의 에이스 진이색이라고 이 이름 뭐였더라? 지효야? 지효 댓글 알았네 지효 지효야 이름 뭐였더라? 마크 라이언 마크 라이언? 1주일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다 맞는 그런 사람이 떠올려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저도 너무 신기했고 결과를 등록했을 때 너무 예뻐지지 않아요? 진짜? 그래서 궁금해요 어떻게 꿈속하고 어떻게 딱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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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